이모가 지켜줄게. 승기야, 텐트 치길 잘했다. 그렇지? 잘 논다. 누나, 나는 이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. 왜? 이거 2주, 3주 걸려서 지어놨더니 텐트 저렇게 좋아하는데. 원래 애들은 그래. 우리 집 누나. 우리 집 놀러 올 사람.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집 놀러 올 사람. 애들 안 들어, 안 들어. 자, 우리 집 오픈했어요. 우리 집 올 사람. 없어요. 이안아, 섭섭하다, 진짜. 자, 우리 집 오픈했어요. 우리 집 울 사람. 어? 올라도 돼요, 다. 유진아! 유진아! 이거라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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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왔어? 유진이 진심 무서워요. 유진이. 나도 이런 거. 이렇게 쓰네. 외제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